9월 고일모의고사 36번 순서배열 문제입니다. 순서배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조금 뒤쪽에 있습니다. 4번 문장에 A람즈 있죠? 그리고 분자, 원자, 원자를 키워드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글의 주제문은 결정의 형성과 결정 형성 조건인데요. 우리가 일단 결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무엇을 결정하다 이런 결정이 아니고 어떤 원자 아니면 분자 이런 것들이 어떤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배열이 된 어떤 물질 덩어리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로 내용이 전개가 되는 글입니다. 그래서 글의 주제문은 4번 문장에 A람즈 보자마자 결정 형성 관련된 얘기구나. 그래서 주제는 결정의 형성과 결정 형성 조건으로 일단 주제문을 간단하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좀 봐야 되겠는데 뭐 결정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코끼리 얘기가 나옵니다. maybe you heard this joke에서 너 아마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이러한 농담을 어떻게 너가 먹을 것인가? elephant를 먹을 것인가? the answer, 답은 뭐냐면 is the one by at a time이라고 해서 정답은 한 번에 한 입을 먹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해서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so, 그러면 어떻게 너가 build the earth에서 지구를 건설하는가? 그것 또한 간단하다. one atom at a time이라고 해서 한, 그렇죠? 한 번에 하나의 원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원자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원자, 그렇죠? 관련된 얘기가 우리가 일단 시작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일단 b에서 끊겼는데 자, 1번 문장에서 b로 넘어간다 생각하지 말고 6번 문장 앞에 이렇게 2, 3, 4, 5가 온다. 이렇게 좀 문제의 순서를 좀 잡아볼게요. 자, adams에서 원자가 기본적으로 그렇죠? are the basic building blocks에서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of crystal에서 결정의 기본 구성 요소이고 그리고 그래서 모든 럭들이 made up of crystals라고 해서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더비더비 구문 나왔습니다. 더비교금 너가 많이 원자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좋더라 라는 얘기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sins는 뭐 이후로가 아니고 때문에의 의미로 쓰였고요. are made up of 뭐뭐로 구성되다라고 할 때 bpp 수동태 들어오는 거 한 번만 더 체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어, crystals come 이 결정이라는 것이 그렇죠? come in 이라고 해서 음, 나오는데 다양한 모양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과학자들이 call 부릅니다. 습성이라고 부르는 이런 다양한 형태에서 나옵니다. 자, 관계되면서 목적격 쓰였고 뒷문장이 불안전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call은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각각 한 개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 덩어리가 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한 덩어리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한 덩어리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문장이 불안전해서 여기 지금 목적어가 빠져있는 상태죠. 불안전해서 그래서 문장구조 불안전해서 관계되면서 대쓸 썼더라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습성에다가 좀 색칠을 해볼게요. 자, 왜 6번 문장 앞에 5번 문장이 나와야 되냐면 습성이라고 부르는 다양한 모양에서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습성 그렇죠? 어떤 습성에 관련된 얘기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즉 5번 문장에서 6번 문장 이렇게 넘어갈 때 글의 그렇죠? 흐름 유지 뭐에 관련된 얘기를 하더라 have it지 습성에 관련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세한 습성 얘기를 하기 전에 습성 얘기를 한번 언급을 해주는 게 좋겠더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결정 습성은 포함합니다. squares 사각형과 triangle 삼각형과 그리고 six sides hexagons 라고 해서 그렇죠? 육각형을 포함을 하는데 보통 결정들이 그렇죠? form에서 형성됩니다. 뭐 할 때 형성이 되냐면 liquids cool 그렇죠? 액체가 차가워질 때 형성이 됩니다. 뭐와 같이 그렇죠? 너가 그렇죠? 얼음을 덩어리를 아이스큐브를 만들 때처럼 차가워질 때 형성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쌤 해석이 결정이 형성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왜 얼 폼드를 안 쓰고 그렇죠? 그냥 능동 형태를 썼느냐 요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자 한글 해석은 형성된다 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폼을 쓰는 경우랑 비 폼드를 쓰는 경우는 의미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거는 자연 발생적인 형성 누가 이렇게 뭐 만들려고 의도를 가진 것도 아니고 만들어야지 하고 의도를 가지고서 만든 게 아니고 자연이 만들어졌을 때는 능동 형태를 쓰는 거고요. 그렇죠? 이거는 의도적이고 그리고 외부의 요인이 작용한 형성입니다. 어 나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뭐 사람의 생각이나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만드는 거는 BPP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서 결정을 형성한다라고 할 때 결정의 막 의도를 가지고서 내가 이런 결정을 만들어야지 하고 만드는 게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거기 때문에 폼이라는 능동 형태를 썼다라는 거 요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한글로는 형성된다지만 형태는 능동의 형태를 썼다라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7번 문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액체가 차가울 때 그때 어 이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8번 문장 크리스탈은 또 형성됩니다. 어떤 그쵸? 어 방식으로 형성이 되냐면 관계대명사가 나왔습니다. 그쵸? 웨이즈가 나왔고 지금 보니까 2, 0, 4이 허용하다 이게 목적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그쵸? 모양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입니다. 관계 대명사 주격 나와서 앞에 있는 웨이즈를 꾸며주고 당연히 death 기준으로 웨이즈니까 does을 안 쓰고 do를 썼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완벽한 모양으로 만들어지진 않더라 그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도 예시를 듣는 문자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조건이 are too cold to hot 너무 차갑거나 뜨겁거나 또는 there isn't enough 충분한 그쵸? source material 이라고 해서 원천 물질이 없을 때에는 그때는 they 그들 그쵸? can form 형성합니다. strange twist straight phase 라고 해가지고 이상한 모양을 이상하거나 뒤틀린 그쵸? 모양을 형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는 것도 크게 우리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완벽한 모양의 형성이 잘 안된다 라는 얘기죠. 조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조건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겁거나 또는 충분한 원료 물질이 없을 때에는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C번에 한번 볼게요. C번에 버스를 썼기 때문에 당연히 완벽하게 만들어진다 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자 보면은 컨디션이 그쵸? 적절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우리 뭐 적절한이란 표현 많이 알고 있지만 뭐 간단하게만 몇 가지 한 두어 가지만 적절하게 하면 appropriate moderate 이런 표현들 그쵸? 뭐 이런 표현들 맞죠? 뭐 쓸 수가 있겠죠. 그쵸? 요정도 표현들을 간단하게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조건이 그쵸? 어 여기는 조건이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완벽한 모양이 형성이 안되지만 요 10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완벽할 때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완전한 그쵸? 완전한 이 아니고 아름다운 배열 아름다운 배열을 볼 수가 있겠더라. 여기에는 조건이 그쵸? 적절 하기 때문에 모양이 그쵸? get 하더라 이런 얘기죠. 요 내용이 서로 이렇게 대비가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한다면 but 자리가 여기 자리가 들어가겠더라. 문제가 안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번 문장 보면 보통은 이것은 involves 라고 해서 포함합니다. 해서 느리고 안정적인 환경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10번 문장 바로 위에 있는 문장 조건이 적절할 때 아름다운 이런 배열을 보여준다라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떤 안정적이고 꾸준한 꾸준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가지는데 자 where 부터 어디까지냐면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은 당연히 장소 상황과 관련된 선행사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쵸? in위치로 바꿔서 쓰는 거 문제가 안됩니다. 어떤 느리고 그쵸? 안정적인 상황이냐면 개개인의 원자들이 그쵸? 가지는 상황입니다. plenty of time to join and fit perfectly 라고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거죠. 뭐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냐면 join and fit perfectly 라고 해서 완전하게 어 들어맞는 그쵸? 충분한 맞죠? 어 시간 어 완전하게 들어맞는 충분한 시간을 어 가질 때 그렇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into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완전하게 그쵸? 들어맞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 what is known 이라고 해서 알려진 것 입니다. 우리가 the crystal lattice 라고 해서 결정 격자라고 알려진 것에 완벽하게 맞죠? 어 틀어맞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때 이때 맞죠? 느리고 안정적이다 라고 느리고 안정적인 환경을 수반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법을 좀 체크를 하면 어 역시 외열입니다. 그쵸? 선행사 왔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고 여기서 and는 join과 fit이 서로 연결이 되겠더라 그리고 perfectly는 완벽하게 라는 앞에 있는 요 join과 fit을 꾸며주더라 확인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what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what은 우리가 앞에 선행사가 없을 때 그리고 뒷문장도 지금 what is 인거 봐서는 주어가 빠져있습니다. 불안전할 때는 what을 써야 되면서 해석은 알려진 것이 되겠죠. 그쵸? 우리 결정 격자라고 알려진 것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그런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It's the basic structure of A 이라고 해서 원자의 기본적인 구요입니다.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입니다. 원자는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건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A람즈가 아닌 Structure입니다. 이게 오해 소지가 있겠죠. 이렇게 Structure를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단수동사 Easy를 썼더라 이렇게 확인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보여지는 거라서 역시 BPP 쓴 것도 문제가 안되고 Time After Time 하면은 이런 반복적인 반복하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원자 결정 형성은 그쵸? 정리를 하면 완벽한 결정의 형성은 기본적으로 네 느리고 안정적인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느리고 안정적인 환경은 어떤 걸 가리키느냐 첫 번째 완벽하게 들어맞을 수 있는 충분한 그쵸?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너무 뜨거워서도 차가워서도 안 된다. 적정한 적절한 온도가 필요하다.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37번에 원자 이 A라면서 그쵸? 이 단어를 보자마자 결정의 형성과 형성 조건에 관련된 얘기더라. 완벽한 결정 형성 조건이 무엇인지 까지도 같이 정리를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36번 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